오늘은 의도된 위기, 예상치 못한 승리 의도된 위기, 예상치 못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혁기 14장은 출혁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메시지를 살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라든지 평범한 판단, 그런 것만 따진다 그러면 사실 그런 건 메시지가 아니겠죠 뭔가 독특한 면이 있고 뭔가 각도가 있는 그런 접근, 그런 게 메시지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뻔한 것이 아닌 우리 상식과는 다른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달음을 듣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의도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위기, 일상적인 용어를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주는 거예요 일부러 주는 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가난까지 가는 길,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 소위 말해서 그 길을 블레셋 사람의 길 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부릅니다 블레셋 길이 있습니다 글로 가면 한 3일에서 4일이면 애국에서 가난까지 갈 수 있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험한 곳에 진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곳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간 게 아니에요 13장에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고 따라간 길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길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이죠 그런데 막다른 골목이라고요 이게 참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디냐? 바다하고 믹돌 사이의 길이래요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2절과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로답 곧 바할 수법 받은 편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선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따라 광하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엉뚱한 곳으로 이끌으셔가지고 바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거 갇혔다.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 데드엔드에 갇혔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아요 순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잘 갔더니 엉뚱한 길이에요 꽉 막혀서 죽을 길이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결국 맞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묘합니다 몰라야 됩니다. 모를 때 잘 따라가요 문제는 뭐냐. 좀 안다 그럴 때부터 문제죠 우리 잘 보세요. 내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안다 그러는 분야예요 모르는 분야에서 주님이 오라고 하면 따라갑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내 전공 분야 있죠. 좀 안다 그러는 부분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묘해요 자기가 안다는 분야에서 다 바보대요 교회에서 교사 잘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교사하는 분들이에요 안다 그러는 거 교회에서 행정 잘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공무원 출신들 진짜 그래요. 안다 그러는 부분들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의 투성이가 누구예요 음대 나온 사람들 음대 나온 사람이 선거 때 다 망치잖아요 참 묘해요 자기가 안다 그러는 부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게 다 장애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몰랐을 때는 부모 잘 따라가잖아요 조금 지가 안다 그럴 때 한 4살쯤 돼봐요 고집 팍팍 부리죠 자기가 옳다고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대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책 한 권 읽어드려 제일 무섭죠 자기가 다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전문가래요 그러다가 조금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다 아시죠?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대 진리였어요 그러다가 말끔마다 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러죠? 선생님이 진리로 바뀌어요 물론 선생님이 훌륭하긴 훌륭하지만 선생님은 뭐 다 아십니까? 그런데 아이의 생각은 그래요 선생님이 다 옳대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돼버리면 어디로 가버리죠? 친구들 생각이에요 친구들이 다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다 그래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흐름과 충돌했을 때 뭘 따라가요? 세상이 다 그래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세상이 다 흐르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또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 그 싸움이죠 결국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만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추력기 14장 가지고 많이 싸움버렸어요 갈등 갖고 투쟁 벌이고 그랬어요 부족함은 많지만 연약함은 많지만 그래도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따라한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서 있을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오해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때마다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도대체 인간으로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상황이 악화되면요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지금 아무리 분석해 봐도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따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코너에 몰린 거예요 막다른 구멍에 온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4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급 사람들이 나를 여우와 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느라 막다른 굴목에 갇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바로를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얻으려고 그 영어성을 보니까 I'll use power and his army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대요 어떻게 사용했냐 To put my glory on display 하나님의 영광을 display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영광으로 display 하려고 일부러 그들을 사용했대요 충동했대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많지 않아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다른 굴목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또 다른 말하면 역전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는 인생 살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자꾸만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죠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속도 모르고 자꾸만 붙여주는 거예요 저 지긋지긋해요 저가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계속 붙여주고 지겨워 죽겠는데 또 붙여주고 또 붙여주고 그럴 때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원망까지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러죠 주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러세요? 목적은 뭐예요? 한방에 몰살시켜버리려고 한방이에요 한방에 한방에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려고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요 하나님이 한방에 몰을 수 있습니다 왜요? 더 독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한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출혈기 14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있죠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붙는 것들이 있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왜 그래요? 한방에 끝내버리려고 의도된 고난 의도된 위기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약성경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나사로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죠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예수님 부르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도된 지연을 하죠 일부러 늦게 가요 그러면서 요한복의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장 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질질 끌어요 아니 급한데 이틀을 유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병기도 악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잠깐만 뭐라고 그러니까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요 왜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믿음이 생길 거래요 그 다음에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붕대 갖고 있는 애가 걸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붕대 풀어버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광이 늘어납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의도된 지연도 있고 의도된 위기도 있고 의도된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게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의도된 고난이 있다니 의도된 위기가 있다니까요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거에 역전시켜버릴 거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의도된 위기를 통해서 영광 보여주시고요 의도된 위기를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없애주시고요 의도된 위기를 통해서 역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며 주시는 영광이에요 눈치 보는 사람 주변 눈치 보고 대세 따라간다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맛보지 못하는 영광이에요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광과 기적은 누가 맛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에게 이런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담대히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구방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순종하는 거예요 담대히 거기 1번에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손으로 손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손 들고 그걸 담대히라고 번역했어요 손 들고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손 들고 아시겠어요? 그 홍해를 향해 나갈 때 손 들고 막 갔다고요 손 들고 이게 담대히예요 담대히 와 하고 아시겠죠? 웅투루 이르고 가는 게 아니고 와 하고 다르잖아요 벌써 손 한번 들어봐요 담대히 진짜 이르고 간다 그러면 의기수치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르고 가자 이르고 벌써 그 모양이 다르잖아요 담대히 손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홍해를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지만 왜 그랬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군대를 보지 못해서 못 봤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와 하고 갔다고요 언제 나오냐고 다음 절에 나와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국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불을 짓고 우리 매장지가 없어 여기 데리고 갔냐 하면 그 다음에 또 난리 벌어져요 10절 일부러 안 읽은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렇죠? 왜 이렇게 담대히 나갔어요?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일부러 10절 안 읽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 상황을 보자고요 담대히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엉뚱한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엉뚱한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들은 사람들 보면요 꼭 시험 들 걸 쳐다본다니까요 흔들흔들한 걸 쳐다보고 시선관리 해야 됩니다 시선관리 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언제나 그래요 저도 사회 갈 때 보면 언제 흔들리냐 주님 바라보지 않고 뭐 잠깐만 딴 거 쳐다본 때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두루두루 봐야 유익이 있어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계만 바라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죠 태양 바라보면 그림자 안 보이죠 돌아와서 보세요 그림자 보인다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러면 언제는 그림자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림자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림자가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태양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눈에 그림자가 보여요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런데 내 눈에 그림자가 보여요 그렇다 그러면 내 방향이 틀린 거예요 내 시선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림자가 보이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전진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림자가 보이는 것 자체가 방향이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헷갈리는 인생들이 있죠 왜? 그림자가 보이니까 방향이 틀린 겁니다 다시 돌이켜야 돼요 주만 봐라 볼지라 그림자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볼 때 괜히 옆에서 보고 그래도 뒤에 그림자 있다 나도 알아 인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림자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유령이에요? 그림자가 없게 인생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 노래도 있잖아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그런데 그림자 없듯이 행동하는 사람은 뭐냐 주만 봐라 볼 사람이라니까요 그림자 보이는 것은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림자가 잠깐 보인다 그러면 그림자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는 있는 거라고요 방향이 틀렸다 내가 지금 뭘 쳐다보고 있나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주만 봐라 보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면 다음 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걸음이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방향 틀려서 그래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음 대회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바로도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한 거죠 이상한 지금 바로가 뭘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가 있다 이상한 행로를 하더라 그러면서 쳐들어가서 죽이자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5절과 6절 보십시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구방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그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 잡으러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랬죠? 왜? 하나님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열 가지 재앙을 기억해야죠 애국 박살 났잖아요 오죽해서 내보낸 거예요 열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들 다 죽는 죽음의 재앙 아니었어요 그거 까맣게 잊어버려잖아요 까맣게 열 가지 재앙에서 배운 게 없어요 이 바보 천치는 열 가지 재앙에서 배운 게 없다고 하다못해 불신자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배울 게 있어야 돼요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말만 있어서 살았다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또 엉뚱한 행동하죠 과거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죠 악한 자들이 열심을 내요 그럼 그냥 놔두세요 망하려고 저러는구만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이 집유한 사람도 있죠 어쩌면 저런 열심과 집유함이 있을까 대단하다 진짜 저거 놔두세요 그거 망하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단체로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체로 하나님께서 그거 놔두는 거예요 왜?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허용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택한 백성들은 시련으로 무너지는 거고 버림받은 백성들은 물론 망하는 거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만 바라보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인 설교 내용 몰라도 되니까 주만 바라봐야 돼요 방향 주만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이 순정하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잖아요 둘러봐야지 내가 알지 이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구름기둥이 코너로 막다른 구멍이 일어날 때 이해가 됐어요? 이해 안 됐다고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해시키지도 않아요 왜? 우리 이해 못하니까 우리 머리를 이해도 못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갔더니 바닷길이 열리잖아요 바닷길이 홍해 바닷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해가 돼요? 신약성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러잖아요 야, 그 물 좀 던져라 그랬더니 누가 보면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알고 한 거예요? 믿고 한 거죠 말씀 듣고 믿고 했죠 그물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얻게 되었더라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길을 더 잘하신다고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내 길을 더 잘하신다고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고 보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게 우리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간증이에요 그럼 승리합니다 그런데 막혀 이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알고 가야지 분석하고 가야지 새겨서 가야지 그거죠 이번에 인도 성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별 생각이 달려요 왜 인도를 좋아하나 사람들이? 인도에 대한 무슨 환상이 있나? 별 생각이 있는데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인도 왜 가십니까? 성경 여러 군데 가시는 분이에요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뭐 알고 가나요? 믿고 가죠 어디서 들은 풍어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알고 갑니까? 믿고 가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대요 하나님을 믿고 둘째는 목사님을 믿는대요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까지 성교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승리와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대요 그거 믿고 간대요 그거 믿고 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왜 가는지 몰랐는데 갔다 오고 나면 왜 갔는지 이유를 다 설명해 주고 자기 인생 가운데 영광임하고 또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삶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왜 주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80% 이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간대요 제가 볼 때 그건 딱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관점이에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신앙의 성장이 있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성장이 있구나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시작 성경 4대 영경과 하나 더 얘기할까요?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큰 악한 부엉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4대 영경 8장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가라 그랬어요 남쪽을 내계부를 향해서 가라 그랬어요 이후 설명 하나도 안 듣어요 지금 사마리에서도 큰 부엉이라고 잘 되고 있는데 잘 된 사람 뽑아서 사막으로 가래요 사람 살지도 않은 곳에 빌립이 알고 갔어요? 믿고 갔어요 믿고 갔다고요 믿고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이시 관리를 만났어요 거기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돌아가서 에디오피아가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곱틱 기독교에 출발이 되잖아요 알고 갔어요? 믿고 갔어요? 믿고 갔죠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느냐 이성에서 기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험에서 기적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맡겼을 때 그때 기적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업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도 내가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의지하고 홍역에서 나아가게 될 때 홍역이 갈라지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연구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진짜 역사심이 나타난다는 사람들은 다 공식이 이거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서 믿음의 길을 기적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기적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 위기 다 있어요 그때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왜?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역전을 보여주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과 영광을 보는 우리 은총의 백성 되기를 추구원합니다 옆사람 인사는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봅시다 그 다음에 옆사람 인사는 합시다 우리 역전을 체험합시다 믿음 가집시다 양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에 승리가 있고 믿음에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 Great glut symposium